요이와 도토노이 마시다. 딴 일마다 이친이치 항아래바 주군대 고자리마사로. 주생과 마시가 이따다 구겄더니 수로. 적선이 이미 200첩이 넘었어야 돼. 무려 1만이 죽었어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 옵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대검이 이 사람 된다 봤나! 각판의 화포들을 간호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. 그러다 나 죽었어. 된다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. 전군 출정하라. 전군 출정하라 Что as 방 cai encBM 피해 연구를 못해 감사합니다.